그 다음엔 두상이에요. 코도 제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복잡하게 삐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못해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 막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을. 막 이렇게 보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 딱 저렇게 알게 되는 거죠. 두상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얼굴하고 뒤에 얼굴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앞뒤로. 지금까지 본 건 얼굴에서 이렇게 본 건데 실제로는 이 얼굴 앞쪽하고 이 머리 뒤쪽하고 이렇게 이렇게 따로 노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원을 하나 그냥 그려놓고 이 원에서 중심 빨간선은 다 그냥 축이에요. 정상축.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노란선 보조선의 위치를 보면 여기가 튀어나온 양이 여기랑 다르죠. 광대 쪽은 얼핏 비슷하지만 얘가 조금 더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삐뚤고 빼뚤고 막 이래요. 보면은 이 환자분은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게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뒤통수가.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뒤통수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집에 베개가 한 20개는 있다. 왜냐하면 머리가 삐뚤어져서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삐뚤어진다. 잘 못 잔다. 이런 얘기하세요.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머리가 아파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목도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디스크다. 이런 얘기 별 얘기 다 하세요. 너무 괴롭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한 번 저 아니고 다른 데서 받으셨어요. 이제 뭐 조금 머리 쬐고 여기다가 이제 뭐 원시멘트 재료를 삽입하는. 그런데 하고 났는데 여기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자기는 이 수술을 한 목적이 이렇게 잘 때 좀 뼈딱하게 되는 것도 싫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고용물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경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만큼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경우예요. 제가 지금 이 분의 수술 전. 제가 수술하기 전. 그 다음에 제가 수술한 후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오셨을 때 뒤통수 모습하고 이게 제가 수술해서 여기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대칭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쪽 부분이 되게 많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진 거를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굳이 해야 되나? 처음에 이런 생각도 저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뒤통수 누가 본다고. 뭐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한테 오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만족감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기에도 할 수 있는 만큼 대칭은 최대한 맞춰놓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하는 이런 근육들이 있어서 축두근이라는 근육과 이 목 뒤에 우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서 수술 범위가 사실은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두피 절개를 해서 이렇게 열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뭐 환자분들이 이걸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에요. 주의할 신경이나 막 회박적 구조가 되게 복잡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머리를 연다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술을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두피를 여니까 탈모예요. 그런데 이제 탈모가 어느 정도 생기냐는 게 상상 걱정인데 어느 정도 잘 수술을 마무리 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수술한 자국이거든요. 이게 수술한 한 달째예요. 이때가 제일 탈모가 심할 때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탈모가 제일 심할 때 한 달째 모습이고요. 이게 한 3, 4개월 지나가면서 여기서 머리카락들이 살살살살 조금조금씩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크게 탈모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바다 저런 것까지 하냐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환자분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전 정말로 놀랬던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꺼져 있다고 여기다가 지점토를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고 그 위에 가발을 쓰시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인데도 저한테 와서 이 두상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도 자기는 베개가 집에 한 20개 넘게 있고 목도 있었기 때문에 맨날 침 맞고 뭐 이런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남의 타인의 스트레스를 너무 뭐 혐하하시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건 두개골은 이렇게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뭘 어떻게 침 맞고 어쩌고 해가지고 될 정도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런 어떤 유혹적인 단어나 말에 조금은 벗어나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거 진료실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은 저희가 남의 얘기처럼 웃고 보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환자들하고 진료실에서 엄청나게 핏발 세우는 경우가 많아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대칭 비대칭 문제에 대해서 이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생겼나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이해가 안 된 채로 뭔가 수술을 결정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해가 안 됐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성형 수술은 약간 이제 뭐랄까 물건 사듯이 하는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 의사도 환자도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놓친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그렇게 되면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덜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 내용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르겠고 나 똑바로 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안타깝고 힘든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